즐거운 프리뷰 안녕하십니까 팍업메이트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폴트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파이널 라운드 리뷰 아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 때는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아직 안 끝났었고 33라운드가 예 그때 애초에 일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33라운드 울산전을 끝낸 이후에도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일정에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게 되게 어색하네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해도 그냥 음성만 있는 그런 파워우 이런 거 많이 했었고 했는데 약간 처음 시도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묘하네요 저희도 영상으로 이렇게 뭔가 찍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일단은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프리뷰는 저희가 이렇게 조금 CG를 갖고 와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인데 어 뭐 저희 이거 전반적인 프리뷰를 하기 전에 이제 좀 편성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해보고 좀 시작을 하죠 네 뭐 일단 저는 사실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일단 말이 나왔던 게 마지막 라운드가 원정이다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이제 푸나풋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푸나풋은 저희가 아침 일정까지 다 껴보면은 아 이래서 좋구나 하는 게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를 그냥 일정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봤을 때 금요일이 두 번이나 껴있다 보니까 음 얘네가 야 이 씨발 또 우리 조질려고 그랬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근차근 이제 캘린더에 끼워 넣어보고 판단을 좀 해보니까 이제 주중 경기가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요일로 먼저 배정을 해줘서 좀 그 체력적인 손실이 없게 해주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고 또 아무래도 저희가 순위가 낮죠 물론 하위 스플릿에 갔으면 저희가 제일 높은 순위에 있었겠지만 상위 스플릿에서는 잘 낮은 순위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리함이 있는 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 선수단을 배열을 해주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인천의 한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불만이 나올 만한 일정은 아니라고는 생각해요 이거 뭐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 그리고 뭐 5년 연속으로 걸리는 게 안 좋은 거긴 한데 21년이나 22년에 홈을 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 돼서 그쵸 올해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왜 그전에 그렇게 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아무튼간에 저희는 이제 총 5경기를 치러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저희가 FP컵 경기도 최대 2경기가 있고 그쵸 또 아침 경기도 요 일정 사이사이 다 껴보면 2경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꽤 빡빡해요 아챔이 애초에 그 조별 마지막 경기가 그 카야 원정 가는 게 12월에 있는 걸 제외를 하면은 원정과 홈 합치면은 다 이 안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과를 거의 10경기 정도를 지금 빡세게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이겨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경기 3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부터 프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항 스틸러스와의 올해 전적은 1승 2패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라는 팀 자체에 굉장히 상성상 많이 눌려 있는데 올해는 사실 일라운드 로빈에서 그걸 깼잖아요 아 저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만족을 좀 하고 있는 전적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포항과 인천과의 경기는 골이 많이 터진 그런 매치는 아니에요 약간 한 끗 차이 승부가 많긴 한데 보통은 이제 포항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흐름이고 올해 개막전 아니 첫 번째 경기 때는 김인성 열사님께서 또 인천을 위해서 아 친정팀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사르겠다 해서 이겼지만은 그 후로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도 많이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경기잖아요 일정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풀 체력으로 나선 경기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후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힘든 일정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에서 어떤 플랜을 쓸지가 좀 궁금해요 여기서 주전을 내고 빡세게 갈지 아니면은 약간은 뒤의 경기가 의식을 하면서 갈지 그거가 이 경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또 스틸리아도 원정이다 보니까 분명 어려움이 많이 따를 거예요 또 저희가 휴식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약간 팀 컬러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이면서 동시에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 포항 원정 그리고 또 휴식기 이후에 경기다 보니까 사실 큰 기대를 가진 어렵지만 또 1라운드 로빈처럼 어떤 열사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뭐 하창래 선수가 하나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팀에서 보낸 그 포항에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누가 또 열사가 되어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행들을 좀 기다려 보면서 첫 라운드를 사실 뭐 포항을 잡으면 이제 저는 기분 좋은 머리 아픔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진짜 이제는 개난장판 싸움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저희가 높은 순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일단 포항 원정이라는 게 거리가 굉장히 먼 거랑 이게 또 전역 경기라서 팬들이 보기엔 사실 솔직히 힘든 경기에요 음 하지만 뭐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 좀 힘을 내서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또 어쨌든 지금 포항이 외국인 선수 둘 다 결론적으로는 부상 아웃이에요 음 그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오베르단이 부상에 당한 게 굉장히 크고 완델손 네 완델손도 그렇고 네 뭐 제카라는 훌륭한 골잡이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쪽의 팀에서 주축을 맡고 있는 두 외국인 선수가 빠졌다라는 점에서 기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또 매치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포항한테도 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가 많이 좌우될 거라 생각을 해요 저기도 세계대회가 다 남아있는 팀이잖아요 또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승 컨텐더를 하고 있는 팀이니까 음 그래서 우승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건지랑 FA컵을 어떻게 임할 건지 등등이 포항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양 팀 다 사실 양보를 하긴 힘들고 세게 맞서 싸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광주에서 펼쳐지는 광주 원정 경기입니다 35라운드고요 올 경기는 토요일 낮 경기 배정이 됐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상당한 장거리 원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다른 팀들이 축구를 못해서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축구를 잘해버려서 그리고 다른 수도권 팀들이 축구를 그지같이 못해서 그런 걸로 걔네 잘못입니다 일단 올해 광주 저는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 잔상과 지금 이 전적으로 잡혀있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잔상이 제일 큰 이유가 지난 시즌 FA컵이 같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다섯 골 차이로 똑같은 팀이 두 번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실제로 당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전적으로 봤을 때 첫 경기는 저희가 형편없었어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때는 잘했다고 하긴 부족하지만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 경기가 권한진 선수 골랐던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길 뻔했는데 저희 손으로 스스로 자면했던 제드소가 날뛰었지만 승리를 가지지 못했던 근데 저는 2라운드 3라운드 로빈을 보면서 얘네 못 잡을 애들은 아닌데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었어요 저희가 광주에게 처음에 많이 호되게 당했지만 이제는 광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파악을 해나간 느낌? 그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는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들로 경기 내용을 좀 되짚어보면 광주라는 팀 자체가 어쨌든 뛰어난 감독의 지략 전술로서 좀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종혁 감독의 전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더라도 저희가 데뷔를 해간 거를 또 데뷔를 해오는 스타일의 감독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지배를 하는 경기를 하거나 우위를 가져가는 경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광주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내고 우리가 다른 팀들이 알아낸 것도 잘 적용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저희가 광주한테 약했던 부분으로 느껴졌던 부분들을 생각보다 잘 배워가고 있어요 특히 수비진에서 저희가 1경기 때 완전 털렸던 그 수비진이 지금 사실 지금 주전 수비진이랑 똑같거든요 사실상 그 당시에 김두혁 윙백만 빼면은 대부분이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 저쪽도 서로 계속 좋은 선의의 영쟁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 이 하위 스플릿을 제외한 상위 스플릿 매치 중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재미있을 수도 있는 경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사실상 이제 이 경기부터가 그전 경기가 바로 저희가 아침이 있거든요 그렇죠 25일 아침이 있고 그건 또 홈이에요 그래서 포항을 갔다가 인천을 갔다가 광주를 가는 이런 상당히 안 좋은 일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체력적인 부담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광주가 시즌 초만큼의 힘을 내기에는 이때부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기도 체력을 많이 빼는 축구라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직전에 중요한 아침 경기가 하나 있었고 아침 경기 이후에 바로 FA컵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선수단 라인더맥 퀄리티가 로테이션을 포기할 순 없다 그것 같은 생각들을 좀 생각을 가져가다 보면 오히려 이번 이 경기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조금 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 상상할 수 없었던 선수 뭐 하동 선배님 그런 선수인가요? 네 오히려 제가 이거는 인내에도 한번 글을 썼던 건데 차라리 이정효가 우리 베스트 11에 대해서 파악을 해올 것 같으면 아예 다른 베스트 11을 던져놓고 쟨 누군데 하는 넌 누군데 라고 하면서 전반을 소유할 수 있게 그런 새로운 선택들도 해볼 수 있는 어쩌면 뭐 저희에게는 지금 선택의 기회가 새로 부여되지 않았나 요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 경기긴 합니다 현서 동선 다 뛰자 예 자 세번째 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라운드는 전북과의 홈경기구요 네 홈경기가 나왔네요 네 저희가 배정상 저희가 홈경기가 두 경기밖에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홈경기 숫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원정이다 장거리인 것도 어쩔 수 없고 홈경기가 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실은 전북을 홈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전주선까지 가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 경기는 시점상으로 그 전이 바로 FA컵이 있을 때고 그 전주가 그때 FA컵 때 전북 원정을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북을 거의 연달아서 만나는 급이 일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아 일단 홈에서 만나는 것과 올 시즌 전북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점은 저에게 유리한 점 근데 나쁜 점은 지금 보이는 저 전적 네 이게 전적으로만 따지면은 광주보다 전북한테 더 약했습니다 안 좋았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되게 안 좋았어요 솔직히 첫 번째 로빈 때는 그때 눈물이 나오는 그 상식 감독님 네 측버지께서 계셨는데 저희가 전반에는 오 그럴 듯 한데 후반에는 아 씨발 네 그런 경기도 했고요 두 번째 로빈 저 경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저거는 하면 안 되는 경기죠 네 저 경기가 저 형색으로 표현해놓긴 했지만 저거는 빨간색으로 해도 되지 않았나 저거는 경기 자체보다는 경기랑 둘러싼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네 그리고 세 번째 로빈 때 아 이때 비가 존나왔죠 그렇죠 저희가 갔잖아요 달리님이랑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테이블석 예매해놓고 도망갔어요 네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테이블석이 워터파크였어요 게다가 경기장도 워터파크야 그 잔디에 물이 고여있어가지고 패스하는데 거기에 가로막히고 맞아요 거기는 로빈슛 날리고 하는데 세 번째 로빈은 저희 업가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경기가 나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는 저만 맞은게 아니죠 서로 다 같이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가 물을 저 잘 활용한 거 팩트에요 맞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소 3위 안에는 들어서 이제 플레이오프라도 갈 수 있는 기반은 좀 마련해야겠죠 아니면 최소 아로파라도 노리겠죠 네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때면은 우승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팀이 뭐 3,4위 안에 드는 팀인지 아닌지도 대강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싸울 것 같습니다 경기 운영의 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쨌든 좀 위안 삼아볼만한 것은 담 페트레스쿠 감독이 저희가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우 무능력한 감독이라는 게 슬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방콕에게 패배를 걸었던 네 그런 재앙같은 경기력들을 가진 팀 이라는 점을 상기를 시켜본다면 오히려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생각보다 전북한테 경기 내용은 다 졌는데 억지로 이긴 경기는 좀 있거나 작년에 3대1 이긴 건 사실 그날은 저희가 잘 하긴 했어요 그때 에르도 있었고 그리고 송시우가 그 해에 치른 경기 중에서 제일 잘한 경기였죠 골대도 맞추고 골로 넣고 좀 위협적이었는데 일단 전북이 지금 장단점 명확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피지컬 좋은 선수는 많은데 선굵은 축구하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공격력에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략을 해서 사실 상속은 제르소한테 좋거든 이거 근데 지금 사실 전북 센터백 때 생각을 하면 키 크고 등치 좋고 대신 발이 느린 이거 딱 에르소 제르난데스가 털어먹기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에르소 제르난데스요? 네 뭔가 이름이 섞은데 제르소 에르난데스 아니었나요? 네 발음이 그랬는데 술이 안 깬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거를 좀 노려야 되고 그런 미드필더들도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미드필더의 패스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침투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수비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윙어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적재소에 넣어가지고 경기 분위기를 끌어갈지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북과의 세 번째 파이널 라운드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달아서 홈경기 울산을 만납니다 어 37라운드 경기고요 일단 올해 울산 저희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앞에 세 팀이 다 저희가 열세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동류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이 사실 인천한테 맞은 이후부터 정신을 못 차린 느낌이 강했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경기죠 울산이 저때쯤이면 우승이 확정인지 아닌지가 대충 드러날텐데 아 그리고 만약에 울산이 우승을 빨리 확정지었어 그럼 저희한테 또 유리합니다 왜냐면 쟤네가 동기부여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또한 저 팀도 어쨌든 간에 지금 1패를 갖고 있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그 경기를 버려야 돼요 사실 왜냐면 뭐 저희는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만 여기는 가와사키한테 이미 뭐 이 중간에 경기가 더 나오겠지만 이미 1패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휴 누가 아침에 누가 아침에서 지냐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지가 널널합니다 뭐 한 경기 정도 버려도 되고 스로인 해도 되는데 여기는 일단 안정적으로 2위를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승수를 훨씬 더 많이 쌓아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울산이 빨리 확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저는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면 울산이 이때 앗살이 흔들려서 멘탈이 터져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이게 너무 안도하는 멘탈이냐 아니면 쪼들린 멘탈이냐 둘 중에 뭐로 가도 악영향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저 시점에서는 분명 둘 중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좀 편하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정말 기중한 홈경기입니다 홈경기가 저희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또 홈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많은 팬들이 오실 것 같고 마지막 경기이고 울산이 생각만큼 득점이 안 터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일단 인천 상대로 울산에 넣은 골이 두 골인데 인천은 두 골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저희 만났잖아요 저희 또 최근에 만났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생각보다 뭐 미드필더가 많이 약해요 음 근데 저희는 지금 그날 경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투미드를 돌리긴 했습니다만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산미들 가동할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중요한 경기라면 문재환 심진호 이명주라든지 뭐 음포크를 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오히려 울산한테는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리하게 우리 상황이랑 저쪽 상황 잘 비교하면서 좀 저쪽을 압박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가져가면 오히려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겠습니다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지난 33라운드도 이길 뻔했거든요 그때도 네 저희가 그리고 첫 번째 라운드 로빈 그때도 저희가 로테이션 돌린 거 치고 이 정도면 울산이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경기도 그 골이 좀 들어가서 망정이지 경기 내용으로는 사실 안 밀렸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겨내면은 마지막에 좋은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37라운드까지 봤고요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라운드 대구 원정입니다 대구은행 파크 대파악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12월 3일날 마지막 라운드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19 최종전이 경남에서 됐고 20년도에는 서울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광주 그리고 22년도에는 전북 올해에는 대구 이렇게 해서 또 원정에서 마치게 되었는데요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고요 이상할이 많지 대구의 딸깍볼이 인천에게 힘을 발휘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참 축구를 보면서 최근에 진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더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성이 안 맞는 팀도 있고 더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찍어 누르는 경기들이 나오는 경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가 대구랑 대전한테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은 경기들이었는데 1라운드 로우위는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90분짜리 도서관 AS의 말이었고요 저거는 안티풋볼입니다 저거는 풋볼이 아닙니다 자 그거 제외하면 2라운드 이거 환장의 원정 경기였죠 아 일단 저희가 원정을 갔다가 전반을 못 본 후반밖에 못 본 그 경기인데 전반에 신진호 중거리 슛 따라 나왔었고요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망친 경기라 생각해요 저거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집중 안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극적인 골을 넣었었는데 뭐 저 경기도 기억에 남는 경기지만은 이제 마지막 경기 때는 무고사의 부활식을 성대하게 치셨죠 네 또 이게 대구가 무고사한테 진짜 약해요 저날 진짜 무고사가 날아다니고 네 제르소도 같이 해가지고 3대1 대승을 거뒀죠 자 그런 대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 저희가 풀전력의 가동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도 있는 대구 원정이긴 한데 요거는 사실상 37라운드 이전에 음 올해는 진짜 잘 모르겠는게 다른 팀도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여차하면 저희가 만약에 전북이나 뭐 다른 팀들이 알아서 꼬라 박아서 대구랑 이날 4위나 3위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또 FA컵에 그냥 확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작년 재작년 저희 광주 원정처럼 그냥 어린 선수들의 기회도 주고 못 뛴 선수들이나 기회를 받아야 되는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라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북대구가 49인데 인천이 48점 1점 차이로 있고요 4등도 사실 FA컵 우승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4등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등 광주가 54점이라서 솔직히 3등 위가 쉬운 건 아닌데 또 다르게 보면 저희랑 6점 차기 때문에 광주가 만약에 부진에 빠진다고 하면은 뒤집을 기회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전북이랑 포항이 FA컵 우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4위까지 어쨌든 출전권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쩌모장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경기가 여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뭐 저희가 20년도 이후에는 사실 21년도 마지막 경기를 거의 마음 놓고 편하게 봤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오랜만에 또 쫄리는 마지막 라운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딱 편한 경기가 되냐 불편한 경기가 되냐 그걸로 보려면은 결국 11월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전까지 일정을 저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대구도 어쨌든 간에 지금 파울 트러블 걸린 선수가 되게 많아요 대구가 어쨌든 터프한 축구를 하다보니까 음 또 세징야 부상이라든지 또 최근에 벨톨라랑 바셀루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 요소들과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좀 반반 섞여있는 팀이라서 확실히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야 된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수 있는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우리 손에 많은 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문득 든 게 솔직히 저는 3위는 모르겠는데 4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4위를 하려면은 우리 손으로 전북이랑 대구 죽여야 되고 변수 차단하려면 우리가 에피컵에서 전북을 죽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냐면 전북이 순위가 6위로 밀렸는데 에피컵 우승한다 하면은 걔네가 아시아 가니까 아무래도 꼬이다 보니까 네 우리 손으로 전북을 이긴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쭉 보니까 또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 멘트로 가져가 보자면 어쨌든 저희가 올해 우려 걱정도 많았고 또 팀 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를 동시에 치른 거잖아요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분명 다른 팀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구나 광주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잘 고쳐오면서 지금 파이널 라운드까지 도달을 했고 저희 지금 사진은 짤려있지만 네 always 인천 항상 A로 간다 라는 얘기에 그 걸개처럼 저희가 어쨌든 파이널 라운드에서 스프릿 A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해온 만큼 열심히 했던 만큼 잘 유지를 하면 분명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을 거고 또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장기적으로 팀을 끌고 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올해 많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파이널 라운드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아 이 사진 보다 보니까 저희 위치가 저희 눈에는 보이네요 네 이걸 보고 저희를 찾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찾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저의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네 감동적이었던 울산 원정에서의 파이널 A 확정 사진과 함께 방송을 아니 방송이 된다 영상을 마무리 해볼 건데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찍도 보니까 또 근세 25분 넘었어요 어 생각보다 이거 빨리 지나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내용들을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 시즌 한번 쫙 돌아보면서 이제 라운드별로 로빈별로 어떻게 만났었는지 좀 체크해 보면서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나중에도 약간 이런 포맷으로 찍는 영상이 기회가 있으면 또 찍을 거 같은데 네 많이 하는 거 같네요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또 찍을 맛이 나거든요 네 조회수 댓글도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 프리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아마도 저희가 다음으로 찾아뵙는 영상은 방송이 되겠네요 라이브 방송 라방 네 네 네 네 10월 네 네 그러면 저희 재밌는 방송으로 10월달 말에 다시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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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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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